하이맨 재이 자이포로지 하이리트는 글그룹IE로드가 아입 대표의 글자의 화이이 JTBC 2023 서비스컴패팅 Q. 대혁신 특별팀? 3. 대출된 마이선 24. 청소 미니알블몬의 제법 미니알블몬 하이리트의 대비 하이리트JTBC 하이리트에 기능을 주목받고 있는 파워룩이 하이리트는 이 하이리트를 모르면 트렌디하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럼 당장 만나봐야겠네요 하이리트 여러분 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아일리스입니다. 근데 아직 긴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뮤직뱅크 첫 방문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뮤직뱅크에 처음으로 나오게 돼서 저희 모두 설레는 마음이고요. 이렇게 은채 은행장님과 취민 은행장님의 케미를 눈앞에서 볼 수 있다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럼 공개와 동시에 반응이 뜨거운 아일리스의 베이비곡이죠. 마그네틱은 어떤 곡인가요? 좋아하는 사람을 향해 직진하는 마음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표현한 곡입니다. 그리고 바로 마그네틱 댄스라는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요. 오늘은 은채 선배님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이래가 됩니다. 뮤직 큐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아직 팬분들과 낯을 가리시는 것 같던데 은채 선배님이 팬분들과 빨리 친해지는 팁 좀 알려주시죠. 네 저는 친해지는데 애교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같이 하트를 보내드리면서 팬분들께 잘 부탁드려요 하고 애교 부려보는 거 어떤가요? 씹방울 한번 먼저 보여주시죠. 네. 씹방울 한번 먼저 보여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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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드려요. 선배님이 하는 거 잘 보셨죠? 한번 해볼까요? 네. 잘 봐드려요. 귀여워요. 네.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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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